자막제공자 매니저님 근데 여기 우리 왜 모인거에요? 저희요?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 왜 모였죠? 5월에는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어떤것들 있죠? 근로자의 날 상일이형의 생일 어마이날 태용이의 생일 스승의 날 그리고 또 뭐있지? 어린이날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말씀하셨듯이 기념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기념일 중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알것 같습니다 뭐죠? 스승의 날 아니지 여기 딱 오면 모르겠어 맞습니다 몰라? 근데 어버이날 어떤 날들이 될지는 각자 생각이 있으신거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도 모셨거든요 게스트면은 어버이날 아니야? 여자게스트 김혜자 선생님 어버이날 어머니 들어오신거 나 스승의 날인거 같아 우리 선배님 가수 선배님이 오실거 같아 선생님이지 스승의 날인데 그럼 오늘 게스트를 불러볼까요? 네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 야 신발 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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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조빈아 자기소개해줘 오늘 저 전 장초비 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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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살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초빈이와 동갑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여덟살이 되어서 동심으로 동갑이라고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23살인데 아니 여기 반호십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그건 말하지마 동심으로 돌아가서 초빈이와 같이 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심으로 돌아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뿅뿅하는겁니다 2키에 맞춰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로 맞춰 지금 가 하나 둘 다 2키로 2키로 이렇게 걷는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태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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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일이다 상일이다 태빈아고 상일이다 솜사탕 먹으러 가기 솜사탕 좋아? 형이야 천원 줄테니까 아이스크림 다섯개 하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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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 sustain 형 우리 뭐하고 놀까? feltica 땅우랑 땅우랑 나랑 같이 빵 셔틀 상일이 엎드려 빠쳐 무덩이랑 세비지랑 웅미랑 당연히 무궁화꽃이 당연히 무궁화꽃이 무궁화꽃이? 무궁화꽃 잡기 무궁화꽃 잡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무궁화꽃 어헤에서는 세면이 걸렸다 빨리해 빨리해 성이 너가 현이야 빨리 시작해 무궁화꽃이 해줄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돼 뭐하고 집이었습니다 쵸빈이 잘랐어 쵸빈이 아뇨! 손을 낳지 못해 친구랑 싸우면 안돼 우그랑하고 집이야 쵸빈이 귀여워 쵸빈이 귀여워 다리만 안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면은 뭐하고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마 내가 술을 해요 내가 술을 해요 뭉한고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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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뭔 소리야 진짜 재밌게 할까 봤습니다 상호씨 봤습니다 상호씨 봤습니다 아니 뭉한고집이었습니다 안했잖아 한 명 히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뭉한고집이었습니다 뭉한고집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뒤벙이지 뭉한고집이었습니다 뭉한고집이었습니다 너무 빨라 뭉한고집이었습니다 뭉한고집이었습니다 모공학고집이였습니다 갔어요! 저 wiso 이리 오세요 모공학고집이였습니다 모공학고집이였습니다 잘한거야 우와 오세요 손이야 모공학고집이였습니다 모공학고집이였습니다 누군가 꽃이 삐졌습니다 아, 너 슬래니까 수빈아 너가 슬래야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할래? 네 일로와 그래 일로와 박지연 박지연? 지연? 특별히 출연은 지안이 지안! 지안! 지안이는 사실 내 신동생이야 거짓말하지만 알겠어 일곱살? 지연아 우리 여덟살이야 지연아 우리 여덟살이야 한거야? 응 응 어? 형 형 형 후관 안 남았어 너 친구야 너 친구야 어, 언제 재밌었어? 똥이 똥이야 똥이야 왜 이렇게 하다가 owned 응 에휴 치우지 말자 어 눈물이 났어 채우기 위 turn 알겠어. 왜 자꾸 그런 상황이야. 빨리해라. 사귄이 일로와. 너 그렇게 말 빨리하면 안 돼. 사귄이 일로와 빨리와. 말 빨리하니까 재미없다. 재미없어. 누가 또 피했습니다. 누가 또 피했습니다. 누가 또 피했습니다. 누가 또 피했습니다. 나 같이. 나 같이. 아 슬래같게 그만하다 재미없다. 재미없어. 아 슬래야. 그만하자. 대박. 야 넌 닦지 말으니까 우리 닦지치기 하자. 사이시. 지금 팀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다. 가위바위보. 이거 원래 마지막 판은 2점짜리야. 그래도 저는. 안 돼 이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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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점짜리 판이야 4점짜리 판. 태용아 4점짜리 판이야 4점짜리 판. 무슨 소리야. 태용이 형 이겨요. 태용이 형. 4점짜리 이겼다. 4점짜리. 4점짜리 이겼다. 3점짜리 이겼다. 3점짜리 이겼다. 4점짜리 판이야. 4점짜리 판이야. 나는 이만. 2번 학습 때문에 먼저 왔어. 아 맞아. 너도 피아노 학원 가야되고 너도 피아노 학원 가야되고 너도. 나 다인의 진압은 배우러 가야되. 저런. 저는 영재. 저런 영재. 저도 피아노 학원 가야되잖아. 아 맞다. 나 아직 5시간 정도 남았어. 아 맞다 나 받았으니. 10번씩 깜짝이야. 어 엄마. 너도 피아노 학원 가야되. 저 classic생활. 어디 2022년. 래 tough ass. 그 beloved. 뭐 eff. 거기 г cust. 여기. Your crush. 귀 rest. également 엄마가 이모가 어디있어? 이모가 어디있어? 안녕히 계세요